카멜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미시간주 그랜드, 레피즈에서 열린 유세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동차 산업 실적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재임 기간 동안 미시간주에 수천 명의 자동차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으며 이는 트럼프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시간주는 미국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로 해리스 부통령은 이 지역의 표심을 잡기 위해 트럼프의 실적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가 공장이 닫히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제너럴 모터스와 스텔란티스 등 6개의 공장이 폐쇄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트럼프가 재임하던 기간 동안 미국은 약 20만 개의 제조업 일자리를 잃었으며 이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부터 시작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녀는 트럼프가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제조업, 일자리를 잃게 한 대통령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이 21세기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제조업과 혁신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철강산업과 자동차 산업과 같은 미국을 세운 주요 산업에 대한 투자를 약속하며 중국이 아닌 미국이 글로벌 경제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또한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가 최근 토론을 피하고 인터뷰를 취소한 것에 대해 대선 유세를 하다 지쳤다면 미국 대통령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대선은 미래에 초점을 맞춘 자신들과 과거에 머무른 트럼프와의 대결이라고 주장하며 트럼프는 국민의 요구를 해결할 계획 없이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러스트벨트 지역의 표심을 얻기 위해 하루에 3곳씩 강행 유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대선을 앞두고 이 지역에서의 지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